인체공학적 사무실 의자는 책상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투자입니다. 최적의 지지력과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이 의자는 자세 관련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집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일하든 인체공학적 사무실 의자의 주요 특징 조절 가능한 좌석 높이, 인체공학적 사무실 의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좌석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다리 바닥에 평평하게 닿고 무릎이 90도 각도가 됩니다. 요추 지지대, 인체공학적 사무실 의자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일치하는 요추 지지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허리 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조절 가능한 등받이, 인체공학적 의자의 등받이는 종종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의자를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맞게 사용자 정의하여 상체와 하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의자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합니다. 좌석 깊이와 너비, 인체공학적 사무용 의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신체 크기에 맞게 좌석 깊이와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좌석은 허벅지 대부분을 지탱할 만큼 깊어야 하지만 무릎 뒤쪽에 닿을 정도로 깊어서는 안 됩니다. 팔거리 조절 기능, 조절 가능한 팔거리는 어깨와 목의 부담을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. 인체공학적 의자를 사용하면 팔거리의 높이와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결론, 인체공학적 사무용 의자는 업무 환경, 편안함,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. 조절 가능한 기능, 뛰어난 지지력,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의자는 장시간 앉아있음과 관련된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